반갑습니다. 수능 윤리의 색다르지만 올바른 접근법. 실용주의 윤리 강상식입니다. 9월 모의고사 잘 보셨나요? 9월 모의고사를 보면 출제 경향이 조금씩 변하고 있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수능 윤리하면 나왔던 분 선택지가 또 나오고 나왔던 선택지가 또 나오고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은 우려먹고 우려먹은 선지다. 사골선지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사골선지보다는 싱싱한 새로운 선택지가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사상가 조합도 맨날 비교되는 사상가들만 비교하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는데 이번 9월 모의고사를 보면 낯선 사상가의 조합도 상당히 많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단원을 종합적으로 공부하지 않으면 이제 문제를 풀기는 어렵다. 즉 단원, 단원별로 공부해서는 여러분들이 만점을 받기가 어렵고 각 단원, 단원의 개념을 종합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연결적 사고력, 통합적 사고력이 좀 더 중요하게 작용했던 시험이에요. 어떤 학생들한테는 뿌듯함을 느끼게 만드는 시험일 수도 있고 어떤 학생들에게는 충격과 공포를 불러왔던 시험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각 단원만 세부적으로 깊이 있게 공부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 다른 단원과의 관련성을 종합적으로 공부하지 못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공부한 것보다는 성과가 더 안 좋게 나타났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선택지만, 기출 선택지만 무지성으로 암기했던 학생들 있잖아요. 무지성 암기파들, 이런 학생들도 낯선 선지에 대한 대응 능력이 낮아가지고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개념을 이해하고 낯선 선지가 나오면 이 낯선 선지가 내가 아는 사상과의 어떤 개념과 연결될 수 있는지를 항상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단계별로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1번 문제 봅시다. 1번 문제는 쉬워요. 다음은 고대 중국 사상과 가불의 가상 대화다. 가불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자, 갑. 무의자연의 도가 행해질 때 뭐가 나왔어요? 무의자연 나왔네. 그럼 누구야? 도가사상가. 도가사상가 중에서 무의자연을 강조하는 건 누구예요? 그렇지. 노자가 무의자연을 상당히 많이 강조하죠. 무의자연의 도가 행해질 때는 모두가 순수하고 소박하게 살아갑니다. 인위적인 덕다이는 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위성을 반대하잖아. 인과 의는 자연의 도가 버려지면서 생각났습니다. 생겨났습니다. 갑 누구라고? 노자. 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둘은 같은 입장이네. 그래서 공통적인 삶의 태도를 찾는 거죠. 인위란 참된 사람의 본성이 아닙니다. 참된 사람이 뭐야? 진인. 진인의 본성이 아니다. 물오리의 짧은 다리를 길게 이어주면 괴로워하고 인과 의는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줄 뿐이다. 그래서 보통 오리의 다리가 짧다고 길이를 늘리지 말고 학의 다리가 길다고 다리를 짧게 자르지 마라. 이런 얘기를 했던 게 누구예요? 장자예요. 그러면 이 갑은 노자. 을은 장자니까 도가의 사상에 해당되는 거 찾으면 되겠죠. 자, 옳고 그름을 구분하고 의로움을 쌓아야 된다. 도가 12분별 부정하잖아요. 옳고 그름을 부변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의로움을 쌓아야 된다. 이거 인정하지 않겠죠. 2번. 인위적인 덕을 추구하지 않고 자연의 순리에 따라야 된다. 정답. 누가 봐도 몇 번이에요? 2번. 손 들고 서있잖아. 3번. 인의 실현을 위해 사회적 규범인 얘를 실천해야 된다. 인의 실현을 추구하는 건 유학. 그 다음에 사회적 규범인 얘의 실천도 유학이니까 도가의가 인정하지 않겠죠. 4번은 그냥 막 던진 선지 아시죠? 영계의 원리를 깨달아서 무생명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 영계의 원리를 깨달는 것. 그 다음 무생명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 누구예요? 그렇지. 불교의 입장이죠. 5번. 악한 본성을 인위적으로 선하게 교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 누구의 입장입니까? 순자 또는 법가의 입장이잖아. 악한 본성을 인위적으로 선하게 교화해야 된다. 이게 뭐예요? 화성기위죠. 유학자 중에 누구의 입장? 순자의 입장. 도가에서는 인간의 본성을 뭐라고 그래요? 자, 도가에서는 인간의 본성을 선하다, 악하다 라고 구분하지 않죠. 뭐라고 얘기냐? 소박한 본성을 타고났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화려함을 추구하는 것. 이건 인간의 본성에 어긋단다. 그래서 악한 본성을 인위적으로 선하게 교화해야 된다. 이건 누구의 입장이라고요? 순자의 입장이다. 그래서 1번의 정답은 2번. 선명하죠. 2번 문제 봅시다. 2번이 약간 헷갈릴 수 있어. 암과 실천의 공부는 어느 한쪽을 없앨 수는 없다. 알매 공부도 해야 되고 실천의 공부도 해야 된다. 이는 사람의 두 발이 서로 앞뒤로 번갈아 내디려야 걸어나갈 수 있는 것과 같다. 이게 바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행병진을 얘기하고 있다고. 자, 암과 실천의 공부를 함께 수행해 나가야 된다. 지행병진. 그럼 누구예요? 아, 주의의 입장이라는 걸 파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상을 누군지를 파악할 때 암과 실천 공부는 모두 어느 한쪽을 없앨 수 없다. 둘 다 중요하다. 이는 사람의 두 발이 서로 앞뒤로 번갈아 내디려야 된다. 이게 바로 뭐라고요? 병진이다. 만일 한쪽 발이라도 온전하지 못하면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것과 같다. 자, 주의는 개념의 측면에서는 뭐가 어선해요? 선, 지, 후행. 선이 우선하고 실천이 그 다음에 이루어진다. 왜? 알아야지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풀기 전에도 항상 뭐부터 해? 개념 공부부터 하잖아. 근데 중요도로 보면 지가 경하고 그 다음에 행위, 중하다. 이건 내가 만든 말이야. 지보다는 뭐가 더 중요해요? 중요도로. 실제, 실천의 측면에서 본다면 지경행중, 지보다는 뭐가 중요하다?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들도 개념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해? 정답을 맞추는 게 중요해. 정답을 맞추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실천의 측면에서는 뭐 지행병진해야 된다. 그래서 주의에 지와 행위의 관계는 세 가지로 여러분들이 정리해야 돼요. 첫 번째, 개념적인 측면에서는 선지, 후행. 먼저 알고 난 다음에 실천한다. 중요도의 측면에서는 지경행중. 지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다? 행위도 중요하다. 그 다음에 뭐의 측면? 실천의 측면에서는 지행병진해야 된다. 을, 암과 실천은 본래 하나의 공부일 뿐이다. 같은 것이다. 그래서 이건 뭘 강조하고 있어요? 지, 행, 합일. 지와 행은 하나다. 지와 행은 하나라고 얘기하는 건 누굽니까? 양명학자인 왕수인 되겠죠. 왕수인. 암과 실천에 대한 옛사람의 말은 모두 암 또는 실천 중 어느 한쪽의 공부의 치유심을 보충하고 그 폐단을 막기 위한 것이다. 요즘 사람들이 두 가지 공부로 분명하게 나눈 것과는 다르다. 그래서 지와 행은 서로 다르지 않다. 같은 것이다. 왕수인의 입장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게 이 주희와 왕수인의 공통적인 입장이 뭡니까? 지행일치를 추구해야 된다. 아는 것을 그대로 행하려는 지행일치를 추구해야 된다. 자,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이 지행일치는 뭐야? 공통적인 지향점이야. 근데 선생님, 지행일치나 지행합일이나 같은 말 아닙니까? 이러는데 개념적으로 지와 행은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를 따질 때는 지행합일이라는 개념을 쓰고 아는 것을 그대로 행동해야 된다는 건 지행일치라는 개념을 쓰니까 이 용어들 착각하지 않는 거 상당히 중요하죠. 자, 갑 누구? 성리학자 주의, 을, 양명학자, 왕수인 되겠죠. 갑,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기질을 바로잡아야 된다. 맞겠죠? 기질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는 거야? 악을 저지르는 거야. 그래서 본연지성은 순선하지만 기갑쳐진 기질지성은 가선가악하다. 따라서 우리가 선한 마음을 그대로 보존하고 선행을 실천하기에선 뭘 바로잡아야 돼? 기질을 바로잡아야 되겠죠. 갑, 암과 실천은 함께 나아가야 한다. 맞죠? 암과 실천은 함께 나아가야 된다. 이게 뭐야? 지행병진이야. 선후와 경중은 가려야 된다. 뭐 선후 개념적으로는 지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행, 실천하게 된다. 중요도의 측면에서는 지보다는 뭐가 중요하다? 행이 중요하다. 맞겠죠? 3번. 내 마음의 양지를 각 사물에서 온전히 실천해야 된다. 내 마음의 양지를 각 사물에서 온전히 실천하는 걸 뭐라 그래요? 치양지라 그러죠. 자, 정답은 몇 번? 4번을 부모를 섬길 때 효의 이치를 부모에서 구해야 된다. 자, 효의 이치를 부모에게서 구한다면 이치가 부모에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양명학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심외물이 심외무물이잖아. 인간의 마음밖에는 이치가 있을 수 있어 없어? 없어! 인간의 마음밖에는 물체가, 사물이 있을 수 있어 없어? 없어. 심외물이 심외무물에 어긋나니까? 몇 번이 정답? 2번이, 아, 4번이 정답이죠. 5번. 각을 도덕적 본성을 보존하고 인욕을 제거해야 된다. 이건 내가 개념 완성할 때도, 그 다음에 기출 분석할 때도 얼마나 강조했어요? 성리학과 양명학의 공통적인 전제, 양지의 선천성, 양능의 선천성 인정한다. 그 다음 존천리, 거인욕 인정한다. 따라서 존천리, 도덕적 본성을 보존하자 존천리, 인욕을 제거하자 거인욕, 사사로운 욕망을 제거해야 된다. 맞으니까. 2번의 정답 몇 번입니까? 4번 되겠죠. 소식을 제거하자 KORI OVER A KORI OVER A KORI A KORIbec Jan